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마도 여러 농객들 가운데서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부정성은 없다. 그리고 일체의 조작은 없었다. 이렇게 확고한 소신을 피력해온 인물이 바로 전규재 tv 펜앤마이크의 주필로 있는 전규재 씨입니다. 전규재 씨는 아주 일관되게 부정성 그 음모론자로 밀어붙였고 그리고 또 거의 출신 성분이 잘 알려지지 않는 한모 씨를 등장시켜서 그야말로 부정성 그 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인 공격도 마다했고 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3구 대선이 끝난 다음에 전규재 씨가 별도의 어떤 영상을 통해 가지고 3구 대선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구 대선은 제가 보기에는 4.15 총선의 거의 판박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전규재 씨가 평소에 늘 애용해왔던 관리부실 부실관리 그러니까 4.15 총선 관리부실이고 부실관리지 결코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쯤은 3구 대선을 향해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규재 씨가 전향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각이 아니고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동시에 또 숫자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가장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도가 높은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규재 씨가 전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속하고 있는 달성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아주 강력한 보수세가 아주 완연한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번에 승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달성군에서 윤석열 후보의 그런 지지도는 득표율은 75.27%였습니다. 그러나 조작치를 감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85.27%의 득표율을 얻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실질적으로는 85%대 공식 발표는 75%대 당할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거뒀음에 불구하고 달성군에 속하는 현풍업, 옥포업, 육아업 등 모든 그런 투표소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 모든 관내 사전투표 마찬가지입니다. 그 폭도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1%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아주 큰 차이인 것이죠. 여기서 특히 농공업에 플러스 1%가 나온 것은 아주 이례적인 그런 곳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75.27%를 얻은 윤석열 후보에게 당일투표에서 완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1%에서 11%에 달합니다.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11%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달성군의 그런 군민들은 4박 5일을 쌓여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거의 절반절반이 투표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후보별 득표일이 나와야 되고 차이가 있더라도 1%에서 3%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3구 대선이 사전투표 조작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보겠습니다. 달성군에서 윤석열 후보가 실질적으로 공식 발표에 따르게 되면 72.94%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작 수치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 득표율은 81.94%를 얻은 아주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거둔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달성군에 속하고 있는 그런 모든 동, 유천동, 본동, 송현2동, 송현1동, 도원동, 사민단동 한 동도 빠지지 않고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모자랍니다. 그 정도는 0%에서 6%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조작이 좀 심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지역에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의 득표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수치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8%로 아주 큰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 한쪽은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대표하고 한쪽은 모든 지역에서 당일 투표에서 대승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바로 사전투표에 대한 대규모의 조작 없이는 일어나기가 대단히 힘든 통계적 변칙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지역은 대구에서도 강남구로 불리는 수성구 사례입니다. 수성구는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득표율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75.66%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조작으로 투입된 그런 표를 제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80.33%를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압도적인 우세 지역이고 그만큼 대구 강력시에서도 부유한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수성구의 모든 동 고산 3동 고산 2동 고산 1동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8%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더 희한한 것은 맨 첫 번째 관외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라는 것은 그 주지는 수성에 두고 있지만 다른 곳에 사는 분들이 던진 일종의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도 모든 지역에서 다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당일 투표율 보다 덜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흔히 통계적 변칙이라고 부르고 현대 통계학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본적으로 같은 모집단에서 두 개의 표본집단을 도출했을 때는 그 표본집단의 표본수가 클 때는 양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비슷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번 3구 대선에 적용하게 되면 3구 대선에서 대구 강력히 수성구 구민들은 사전투표에 응하신 분이 거의 절반이고 당일 투표에 응하신 분이 거의 절반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 수가 수십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당일 투표의 각 후보별 득표율과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율이 대단히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더라도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경우에는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3%까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주 차이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겁니다. 이게 크다는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외부에서 개입이나 조작 없이는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이 발생했을 때 이 같은 간단한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는 이게 조작선거구나 부적선거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3.9 대선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그런 위조투표지 현장에서 발견된 것을 직접 관측하지 않더라도 바로 선거데이터에서 선거 조작 범인들이 남긴 흔적을 미뤄볼 때 바로 3.9 대선에서 전국 차원에서 광범위한 그런 조작선거 사전선거 조작했었다는 점을 바로 이 선거데이터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정언해 주고 명백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오랫동안 부정선거를 그동안 없다고 주장해왔던 황장수 그런 유튜브 채널의 대표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정밀하게 3.9 대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늦은 감이 있지만 전규제 주필 역시 전규제 씨 역시 3.9 대선에서 입장을 바꿔서 사실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데이터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대법관으로 하여금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원으로 하여금 재검표에 신속히 응하고 선거재판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요구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또 사과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그런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정규제 씨가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만일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정규제 씨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